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종웅입니다 자 2014학년도 9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 한국사 시험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따로 총평명상을 찍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범위가 아니었죠 그래서 임시정부까지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신 진도에 따라서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공부를 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답률을 보다 보니까 아 나 내신 공부할 때 했던 거 다 까먹은 것 같아 그런 문제들도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너무 이제 조바심되거나 걱정할 필요 없고요 모의고사 한국사 이거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한국사를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사를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정말 미안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해서 마음 편하게 보시고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문제 하나하나에다가 추가 설명이나 이런 걸 보여드릴 테니까 아 이 문제는 이런 개념을 꺼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였구나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이렇게 조금 더 알아가시는 얻어가시는 그런 해석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1번부터 바로 가요 1번 자 밑조친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구신청철 구별하는 거예요 1번 문제는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라 까먹은 거예요 보통 이제 한국사를 1학년 때 배운다고 한다면 그래서 너무 예전에 배운 거라 까먹은 거라 생각하는데 괜찮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볼까요? 자 한국의 유니스코 세계유산인데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을 체크하시... 음? 고인돌을 체크하시면 돼요 얘들아 여기서 지명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인돌이 중요한 겁니다 고인돌이 출토가 되었네? 무슨 시대야? 청동기야 끝! 청동기 자 밑에 보면은 청동기 골라봅시다 1번 향약이 보급되었다 조선시대 때입니다 향약, 향촌사회의 약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사림 정권이 수립되면서 사림이 승리하면서 향약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었고요 2번 국가가 출현하였다 정답은 2번이죠 이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잘 봐 청동기 시대 때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어? 벼를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네 그랬더니 우리 가족이 농사해줘서 먹고 살 만큼의 양보다 더 많이 생산돼 남아도는 생산량이 등장해요 인여 생산물 그러다 보니까 이건 누구 거야? 이거 니꺼니 내꺼니? 니꺼 내꺼니? 내꺼니? 사유재산 개념이 생겨났고 사유재산 개념이 생겨나다 보니까 뭐가 생겨났다? 계급이 발생했죠 또한 사유재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우리 반이 옆에 있는 밤보다 항상 먹을 게 부족해 땅이 척박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옆에 반을 쳐들어가면 돼 정복활동이 하발해지겠네? 정복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명령권자가 등장합니다 반드시 리더가 등장해요 그 리더를 중심으로 많은 조직이 만들어지니 조직이 3학년 1반 여러분 2학년이죠? 2학년 1반이 2학년 2반, 3반, 4반, 5반 해서 학교 전체를 먹었어 이걸 뭐라 불러?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뭔데? 고조선, 고조선 어느 시기 때 등장했게? 청농기 때 등장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 2번이고 3번,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고려시대 때 왕까지 보세요 광종입니다 4번, 상평통보가 유통되었다 조선후기입니다 조선후기, 숙종 때 처음 만들었죠? 조선후기 5번,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었다 무슨 시대에게? 철기시대 어렵지 않죠?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2번으로 갑시다 자,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가나 시기 사이 문제가 나왔어요 자, 가 홍유와 신순겸 등이 밤에 왕건의 집으로 찾아갔대요 왕건 고려태조 왕건입니다 자, 왕으로 투자할 뜻을 말하였다 왕건이 거절하였으나 부인 유씨가 손수 갑옷을 들고 와서 입히니 여러 장수가 옹미하며 나왔다 이에 궁예가 깜짝 놀랐대요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하는 그 궁예 있잖아 그 궁예 깜짝 놀란 거야 북문으로 빠져나와 도망가니 나인들이 궁궐을 깨끗이 하고 새 왕을 맞이했다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죠? 후 고구려를 세웠던 궁예를 쫓아내고 이제 고려를 세운 거예요 918년 연도를 외우는 게 아니고 왕건이 고려를 세웠구나 아, 그렇구나 밑에 나 왕이 김부식에게 난을 평정하는 전권을 부여하며 말하기를 군사를 통솔하다가 명령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아 내리는 상벌은 경의 마음대로 하거라 김부식 네 마음대로 하거라 그러나 서경 사람들도 모두 나의 백성이니 그 우두머리인 묘청 체크하세요 묘청 일당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신중히 결정하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평정하게끔 했던 김부식 그죠? 그 당시 왕이 이제 김부식한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진압하라는 거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입니다 그러면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거잖아요 정답부터 일단 골라보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1번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전했습니다 병자호란이에요 이거는 조선시대입니다 병자호란 2번 조강주가 현량과 실시를 건의했다 조강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화 중에 무어갑자 기묘사와 무렵 중종때입니다 기묘사와 때 그래서 이것도 조선중종때고요 3번 위만이 준향을 벌하라고 왕이 되었다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 관련이 전혀 없네요 4번 이자겸이 척중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 뭐라고 하게? 이자겸의 난 정답은 4번이야 5번 볼게 을지문득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무슨 대첩? 살수대첩 그죠? 자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보세요 수업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고려를 볼 때 얘들아 제가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놓고 저는 한 판에 쓰는 걸 좋아해요 판서를 되게 좋아하거든 자 그러면 호족 집권기 문벌기족 집권기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이렇게 쓰는 표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무신 집권기 그리고 권문 세속 집권기야 중요한 건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호족 집권기 때 보는 거 뭐 있니? 태조 왕건 광종 그리고 성종까지 왕들의 업적을 먼저 봅니다 그렇거든 그리고 이 호족들은 지방세력인데 지방세력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고위 관직을 독점하게 되니 그들을 문벌기족이라고 하죠 문벌기족 시기 때 이자겸의 난이 터졌고요 그 이자겸의 난 이후에 이제 묘청의 석인촌도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게 진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신 정변이 터지면서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고 여기에 반발하면서 망이 망소이나 그리고 만적이 반란을 일으켰다 보시면 되고요 검문세족기 때는 친원파가 등장할 거 아닙니까? 원간섭기 이 원간섭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던 사람 누구야? 공민왕 이렇게 쓰고 그럼 이 호족 집권기 때는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거란 1차 침입 때 서희의 강동 6조 3차 침입 때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리고 문벌기족 때는 누가 쳐들어왔다? 여진 그래서 윤관의 별무반 동북구성 쌓았죠? 그리고 금나라의 사대의 관계를 수용했다 무신증권기대 누가 쳐들어왔어? 몽골이 쳐들어왔죠? 강화두로 천도했으나 결국에는 항복하면서 원간섭기가 되었다 이게 고려시대를 한판에 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표입니다 진짜로 제가 단언컨대 가장 효율적인 표예요 제가 수업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야? 왕관이 고려를 만들었대 태조 왕관이야 여기서부터 묘청의 성형천도운동까지 물어본 거야 광종, 성종, 이자교면한 이런 게 정답이겠죠 또는 1차 거란침입, 3차 거란침입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거든? 윤관도 될 수 있긴 해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그 정답이 뭐야? 이자교면 아닌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시기사의 문제는 얘들아 연도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1126년에 이자교면한 일어나면 어떻고 1127년이면 어때요? 1126년이거든? 그런 걸 외우는 게 아니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나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세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